어우 다들 쟁쟁하네 네 2021년 번거로우님지 메인폰 최종 면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첫번째분 특기가 화면돌리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리는거죠? 신기하네요 다음 두번째분 특기가 붙임성이 좋다고 써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 진짜 붙임성이 좋으시네 네 인상깊게 잘 봤습니다 다음 세번째 어? 뭐야? 길이 막혀서 늦는... 아이고 면접에... 아휴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세번째분은 안오실 것 같으니까 면접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뒤 네 혹시나 했는데 기다려도 안오네 퇴근해야겠다 저기 잠깐만요 뭐야 세팅도 하나 하고 왔어? 제가 세번째 면접자에요 네네 그러시겠죠 성함이 S20 울츠... 합격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2 시리즈에는 맥스이프라는 새로운 충전 방식이 도입되었는데요 원리를 알면 사실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무선 충전인 치 방식에 자석을 더해서 지정된 위치에 무선 충전 패드가 정확하게 달라붙는 방식입니다 자성 필름으로 보면 자석이 아이폰과 맥세이프라고 불리는 충전 패드에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고정력이 상당한데요 폰이나 케이스나 둥근 원형 모양으로 가운데를 피해 자석이 장착되어 있는데 무선 충전 시 전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일의 위치를 피해서 장착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무선 충전과 다른 점은 강한 자성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처음 맥세이프를 봤을 때 든 생각은 와 저거 차에 달고 스마트폰 거치대로 쓰면 좋겠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채소 뒤에 김치를 붙여 구글에 검색해도 난생 처음 보는 여러가지 김치가 나오듯이 우리가 생각한 것 중에 없는 건 거의 없죠 맥세이프 충전기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스파라거스 김치는 무슨 맛일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애플 제품을 쓰시면 대부분 알고 계신 브랜드죠 ESR의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ESR 할로락 차량용 무선 충전기입니다 ESR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액세서리를 취급하고 있는데 가격에 비해 제품 퀄리티가 괜찮아서 가성비 브랜드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스마트폰 보호필름 그리고 에어팟 프로 출시때부터 사용중인 이 에어팟 케이스 그리고 키보드 케이스 사용중이라 잠깐 벗겨둔 아이패드 케이스 등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기면 한번쯤 둘러서 종류별로 쇼핑하는 브랜드입니다 기존에는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이 할로락 차량용 무선 충전기가 해외 직구로만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내에서 정식으로 KC 인증을 받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KC 인증이 없는 직구품은 게임 아이템 마냥 개인 귀속이라 현재는 판매가 불법이기도 하고 제품을 딱 받았는데 충전이 안되거나 간헐적인 불량이면 그때부터 번거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환불을 받거나 교환을 받거나 어떤걸 선택해도 고통의 시간입니다 제가 알리에서 산게 거의 3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고액이면 그나마 열정이 생겨요 근데 3만원 정도 제품이다? 그럼 버리기도 뭐하고 아 내가 3만원 때문에 이래야하나? 하면서 짜증부터 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얼마 안나면 국내에서 출시한 제품을 구매하는게 안전하기도 하고 만약에 사용하다가 AS를 받을 일이 생기거나 단순히 택배를 주고받더라도 빨리 오니까 여러모로 편합니다 게다가 ESR은 할인행사도 자주 하는 편이라 할인정보는 고정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아무튼 잡설이 길었는데 이제 제품을 살펴보면 패키지 구성품은 충전용 A to C 케이블 네모난 USB를 타입 A라고 하고 둥근건 많이 봤죠? USB 타입 C입니다 그리고 충전패드 본체와 차량용이다 보니 어딘가에 거치해야죠? 송풍구형 클립 거치대가 함께 들어있는데 충전패드 본체에 살짝 흘러서 볼을 끼우고 잠궈주면 볼이 잠겨서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이 볼헤드는 17mm이고 클립을 살펴보면 집게 형태로 송풍구의 날개에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밑에 있는 지지대는 스마트폰 거치 시 송풍구 날개가 꺾이거나 기기가 아래로 쳐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보시면 지지대가 톱니에 물려 있어서 차량 내부 모양에 맞게 조절하여 장착하게 되면 쳐지지 않는 강한 지지가 가능합니다 기본 제공하는 거치대는 가로형 송풍구에 적합하고 근데 제 차량은 송풍구가 모두 세로형이라 기본 거치대를 사용하려면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서 지지대의 위치를 바꿔줘야 했습니다 이 볼헤드 안쪽에 십자나사가 있는데 십자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주면 가로형 송풍구는 이 송풍구를 이렇게 찝고 밑에 부분을 지지하게 되어 있는데 제 차는 세로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돌려서 세로 송풍구에 맞게 꽂아서 밑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차량 내부의 지지 방향에 맞게 조절해주면 되는데 제 경우에는 번거로운 일이 일어나는 패시브 때문인지 이래도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지지대를 고정해주니까 잘 고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불안하면 이 볼헤드가 17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클립형 거치대 외에도 시중에 이렇게 다양한 볼헤드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맞는 걸로 구매해서 교체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꽂아보면 잘 들어가고 얘는 어디 부착해서 쓰는 건데 역시 잘 들어가죠 그리고 얘는 고리형 늘리고 줄이고가 가능합니다 거치대 때문에 문의해보니까 ESR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거치대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단 저는 급하니까 딴 데서 샀어요 충전 거치대 외형은 제품 위아래 발열 해소용 홀이 뚫려 있고 하단에는 전원 입력인 USB 타입 C 포트가 있습니다 전원 입력은 5V 2A부터 9V 2A인 18W까지 입력받고 전원을 입력하면 좌우에는 충전과 전원을 감지하는 파란색 LED 인디케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전면은 일반 차량용 무선 충전기 같은데 필름을 통해 보면 원형의 자석을 볼 수 있고 입자가 굵은 부드러운 하우징과는 다르게 중앙부에 ESR의 글자와 하이그로시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빤딱빤딱한 하이그로시면 지문 콜렉터답게 손으로 만져봐도 매끈해서 마찰력이 느껴집니다 아마 케이스 없이 사용하다 보면 긁혀서 흠집이 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충전을 해보면 맥세이프니까 당연히 생폰이나 맥세이프 지원 케이스를 사용해야 정확한 부착이 됩니다 먼저 새폰 사서 아주 좋은 기본이거나 술먹고 구매하는게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비싼 가격의 정품 케이스 3종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케이스 가격이 일단 할인받고 사도 최소 5만원이 넘고 가죽 케이스도 75,000원이죠 생폰으로 부착해 봤을 때 자성이 가장 셀테니까 붙여보고 이 감각을 기억한 다음에 적당히 기억했고요 먼저 호불호가 갈리는 정품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는 강하게 부착되는 편이고 다음은 실리콘 케이스 정말 잘 붙어있고 외형 재질이 또 실리콘이니까 상하좌우에 힘이 조금 실리는 경우엔 마찰이 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품 가죽 케이스인데 마찰은 앞에 두 케이스보단 낮지만 역시 잘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 자성이면 강제로 떼어내는 거거나 아이폰이 살아있는 거에요 정품 맥세이프와 비교해도 자성은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애플의 비싼 케이스들 말고 ESR에서 판매하는 케이스로 눈을 돌려보면 먼저 ESR하면 정말 많이 판매되는 얇은 투명 케이스죠 에센셜 케이스입니다 맥세이프용이 아니라 자석이 없어 큰 기대는 안하지만 1mm 정도 두께의 재질이 TPU라서 특유의 점성이 있기 때문에 붙긴 할 것 같은데 붙여보면 역시 붙긴 붙습니다 그리고 TPU 케이스라 기울이면 마찰력과 자력 때문에 더 잘 붙어 있습니다 어... 이건 승차감 좋은 차면 시골길을 가도 떨어지진 않겠지만 운전에 모험을 걸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세게 흔들면 떨어지긴 떨어져요 결론적으로 쓰면 쓸 수 있지만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정도의 자성을 가졌습니다 제가 기계가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나 이런게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은 아이스쉴드 케이스인데 사이드는 TPU 백패널은 강화유리라서 깨끗한 맛에 많이들 쓰시는 케이스죠 얘는 장담하는데 절대 안 붙습니다 이게 붙으면 제가 어? 내기 안하길 다행이네요 붙기는 붙는데 얘는 약간 젠가 느낌으로 붙어있어서 차량용 거치대가 폰 중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이고 맥세이프 충전기는 붙어있을 정도의 자성을 가졌습니다 그럼 ESR은 맥세이프 거치대만 만들고 호환 케이스는 안 만드나요?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로락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자석 필름으로 보면 케이스에 자석이 배치되어 있는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이고 장착한 다음에 거치대에 붙여보면 실리콘 케이스라서 마찰에도 강하고 자석이 들어있어서 정말 잘 붙어있습니다 이정도면 디젤 트럭으로 비포장도로를 달리거나 매드맥스를 찍어도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애플 맥세이프 충전기로 자성을 체크해보면 애플 정품 케이스보다는 약하게 붙어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체감으로 애플 정품의 자성이 100이라면 할로락 케이스는 80 정도로 정상적인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쥐블로리에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장착시에 애플 정품 맥세이프 케이스를 장착할 때 볼 수 있는 원형의 맥세이프 모션은 볼 수 없습니다 정품 케이스를 끼울 때는 이런 모션이 있죠 또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품 맥세이프 충전기로 연결했을 때 맥세이프 충전 화면이 아니라 일반 무선 충전기에 연결했을 때 충전 화면을 보여줍니다 정품은 이거죠 이게 MFI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 그런데 MFI는 메이드 포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 애플의 공식 인증 주변기기 라이센스인데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만 맥세이프 모션을 볼 수 있지만 딱히 모션을 봐야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정품 맥세이프나 MFI 인증기기에서만 10W급의 고속 부선 충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아쉽지만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빠져서 저렴해지니까 위안을 삼아야겠네요 저는 충전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배터리가 부족하진 않은데 혹시 빠른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차량에 장착해보면 가로형인 경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만 앞서 말했듯 저같이 세로형인 경우에는 그냥 장착하면 흘러내리고 드라이버로 구조를 변경해주거나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구조를 살짝 변경해서 양면 테이프로 지지대 쪽을 살짝 붙여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주행시 흔들리거나 떨어지는 일 없이 아주 견고하게 잘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가 저는 좀 거슬려서 17mm 보레드 거치대를 세로형에 맞게 변경해주고 사용했었는데 불안함 하나 없이 아주 잘 고정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세로형 통풍구 거치대로 보레드를 변경해주고 난 다음에 주행 영상입니다 솔직히 설명하지 않으면 차이가 없죠 하지만 제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솔직히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아예 안 만지는 게 제일 좋지만 사람인지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이나 음악을 듣기 위해 폰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맥세이프 거치대를 쓰면 그냥 무심하게 툭 던지면 알아서 충전도 되고 부착도 되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를 덜 들을 수 있습니다 다들 칼에 있었나 봐요 1초를 못 기다려 네 함께 살펴본 ESR의 할로락 맥세이프 차량용 거치대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맥세이프를 활용하기 가장 좋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애플 정품 맥세이프 충전기가 55,000원인 걸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과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큰 단점은 맥세이프 전용 제품이기 때문에 애플 제품도 아닌 아이폰 12 시리즈 전용이라는 게 참 아쉽네요 그리고 이건 뇌피셜인데 맥세이프 자석 배열이 내부에 부착된 다양한 스마트폰 케이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 무선 충전인 치 방식은 공통 규격이니까 다양한 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냐면 맥세이프가 없는 이런 아이폰 11 프로를 할로락 충전기에 갖다 대면 충전이 되죠? 그럼 케이스에 자석을 내장시키면 똑같이 쓸 수 있겠죠? 네 물론 뇌피셜이지만 아스파라거스 김치도 있는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이 동의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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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